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유례없는 상황 속에 9평 보시느라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화학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평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6평에 비해서 계산하는 문항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킬러 부분에서 아주 난도 있는 문제가 나와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했다거나 그런 문항은 없었지만 6평에 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다소 있었기 때문에 1, 2페이지 검토가 조금 불가능한 친구들도 좀 많지 않았겠나.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6평보다 조금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눈여겨봐야 될 문항, 두 문항을 준비를 했거든요. 계산 문제가 조금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쓰게 되잖아요. 이때 쓸데없는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농도 문제를 풀 땐 우리는 용액의 농도이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0.3몰 농도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말 빠르게 곱하셔야 돼요. 빨리 곱하셔서 용질이 150ml이라는 게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50을 가지고 와서 물을 채운 거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온 50ml 안에 150ml 들어가 있어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국 이 50ml는 150ml 안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그대로 미셔야 돼요. 아 이 안에는 용질 A가 750ml이 있구나 0.75ml이 있구나 4분의 3몰이 있구나 그거에 대한 질량이 45g이다 라고요. 비례식으로 조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얘보다 훨씬 더 난도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용액의 농도이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농도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 저 16번 보고 조금 머뭇거렸어요. 얘 때문에 맨 뒷페이지에 20번 그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얘를 놓쳤어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자량이 세 가지야 라고 했을 때 동의원소가 두 가지야 라는 건 툭 튀어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분자량이 제일 큰데다가 이를 나누는 거고 분자량이 제일 작은 거에다가 이를 나눠서 이 두 가지 동의원소가 존재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망설였는지 본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존재의 비율을 얘기해주고 있죠. 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미지수가 필요하죠. 난 지구상에 x%가 존재해. 난 y%가 존재해. x 플러스 y가 100%야 라는 것과 여기요. 여기. 자, 다의 존재의 비율은 뭐다? 나와 나가 만난 거야. 그래서 100분의 y와 100분의 y가 만나야 돼. 그 다음 나는 중요한 게 뭐죠? 100분의 x와 100분의 y가 만나야 되는데 분자가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때 cl2가 머릿속에 툭 안 튀어나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곱하기 1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날려주시고 100, 100을 정리를 하셔서 이 값이 얼마다? 2x분의 y다 라는 걸 정리를 하셔서 얼마? 3x가 y야. 내가 25%고 넌 75%야 라는 걸로 빠르게. 자, 과감하게 필요한 미지수를 빨리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거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내가 왜 머뭇거렸는지 내가 왜 이 문제에서 늦었는지 반드시 본인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의 존재 비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얼마야? 난 내가 25%이기 때문에 4분의 1과 4분의 1 만나야 돼. 그 다음 나는 어때요? 4분의 1과 4분의 3과 반드시 곱하기 1을 놓치면 안 돼. 라는 걸 처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니야 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 값을 확인해 보시면 자, 원자량이 작은 게 어때요? 75%이기 때문에 평균 값을 계산을 했을 땐 2분의 나의 분자량보다 작다. 라는 건 점검이 되셨을 거라고요. 자, 내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빠르게 미지수를 대입해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점검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눈여겨봐야 될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해설 강의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니까 양측관계라든지 중화반 그리고 PH 문제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하실 때 보면 정말 열정이 넘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열정이 과해서 학생들한테 야, 이거 우리 같이 했잖아.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라고 과한 열정으로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제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어떠한 경험이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항상 시험을 치고 나면 본인 시험지를 저한테 가지고 와요. 와서 선생님 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제 목표가 이거 이거라서 반드시 저는 50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어떡하죠? 등등.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나도 열정이 많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나이에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정이 대단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면 안 돼요. 열정이 지나치면 강박으로 변질이 돼서 자기가 자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나친 열정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담담하게 꾹꾹이 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캐스트를 통해서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열정이 너무 부족하진 않은지 아니면 내가 열정이 너무 가해서 나를 내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꼭 한번 점검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트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